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부터 저희들이 마음껏 들었다고 이번시민주의 트렌드 타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가시죠 하나 둘 셋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이제 위주로 할 거야 2, 3 2, 3 2, 3 2, 3 2, 3 자 잘 가요 모두 잡으시고 1, 2, 3 둘, 3 1, 2, 3 1, 2, 3 엄마가 귀여워 귀여워 다음 번에 찍어 와 노래 진짜 너무 멋있어 자 포크도 한 번씩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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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가 현황나무 제가 뒤로 떠나서 사진 한 번 찍고 할 테니까 다음은 좀 더 이동해 주십시오 자 저희 뒤로 떠나서 사진 한 번 찍고 지현 지현